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어, 숄록 홈즈 같다느니 이런 소린 싫어해? 외모도 재산도 성격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무슨 독수리야? 하조야? 아니, 뭐 인간 망원형이라도 해? 정확하게 말하면 초시력. 은강그룹 은선호 회장님, 직속 변호사 양진무입니다. 정말 보기와는 다르게 입력자신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팔아야,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아퍼... 야, 왜 엉뚱한 대로 뛰어? 3시 방향이라고 했잖아. 장난하냐? 내가 뛰어도 이거보단 빨라 있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기술이냐? 이제 겨우 실마리 찾았는데, 여기서 포기해? 그럴까 기억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어디에 있든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